우리 댁에는 CNN에서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메뉴라고 알아? 최고의 음식 1등. 우리 한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CNN 전체에서. CNN을 우리가 1분 이상 안 봅니다. 영어가 안 되는데. CNN에서 선정한 최고 음식이 른당 들어봤어 른당? 른당. 른당이라고도 그러고. 그게 우리 갈비집이랑 사실 별 차이가 안 나. 그러니까 코라멜트가 듬뿍 들어간 갈비찜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? 달달함과 또 달달함에 만나서. 달달함하고 매콤함도 살짝 섞여야 되고. 그 시각 세계 최고의 목록, 주의 mm hvor 여왕 250프로